지호 2에 24 하기로 했고요. 2에 24 오케이. 그래서 11개 중에서 몇 개? 9개. 봄이에요. It is spring. 오케이. 아빠는 낚시하고 시스터는 조깅하고 나는 걸어다니는 중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름에는요? In the summer. 언제? In the summer죠? It is very hot. 오케이. 여름이니까 이렇게 하겠죠? Okay. 여름이니까 서핑하고 스위빙하네요. 그 다음에 Okay. 잘 찌겠네. In the autumn. In the autumn. It is windy. It is windy. We all have a dinner. 오케이. 저녁식사는 셀 수 있나요? 네. 오케이. 그래서 We have a dinner. 오케이. 디너를 셀 수 있는지 없는지 왜 물어봤나요? 샘이. 디너를 셀 수 있는지 없는지 물어봤고 지호는 셀 수 없다 그랬고 그게 맞죠? 그러면 어, 디너 한단 말이야? 못한단 말이야? 못해요. 근데 왜 자꾸 어, 디너라고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저녁 먹는 중이에요. We are having a dinner. 또 어디너야? We are having a dinner. Having은 뭐로 붙어왔어요? Have. Have으로 붙어왔고, have는 무슨 시예요? Having. Having은 무슨 시예요? 어떤 시예요? 그러면 we are having a dinner 하면 되나요? 여기에 나의 시스터는 영화 보는 중입니다. 다시 해볼까요? 네. 네. 미안. My brother is watching movies. My brother is watching movies. My brother is watching movies. My brother watching movies. 가 아니고 분명히 my brother is watching movies죠. My brother is watching movies. 그렇다면 우리는 저녁 먹는 중이다 보겠어요. We are having dinner. 입니까? 그래요? We are having dinner. 뭐라고요? We are having di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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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이따가 여기에 R가 왜 있어야 되는지 또 설명 듣겠죠? 똑같은 설명 또 듣겠죠? We are having dinner. We are having dinner. 그 다음에 저는 의상을 입고 있는 중이에요. 일단 하고 있어. 좀 이따 다시 볼까요? I am wearing a costume. I am wearing a costume. I am wearing a costume. Costum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셀 수 없어요? 있어요. 셀 수 있어요? 그럼 이 문장이 뭐였더라? 이 문장이 영어로 뭐였더라? We are wearing a costume. I am wearing a costume. 처음부터 해야지. I am wearing a costume. I am wearing a costume. 그러면 코스튬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오케이. 디너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 문장은 뭐였더라? We are having dinner. We are having dinner. 어? We are having dinner. 이 문장은 뭐였더라? I am wearing a costume. I am wearing a costume. I am wearing a costume. 계속해서 겨울에... In the winter. In the winter. It is very cold. It is very cold. 짬짬짬짬짬짬짬짬짬. 잘 써요. 우리는 파티하는 중이고, 케이크 먹는 중이에요. We are having a party. We are having a party. We are having a party and... And eating cake. And eating cake. And eating cake. 누가 케이크 셀 수 있어? 없어? 셀 수 있어? 없어? 셀 수 있어? 없죠. 그렇죠. 자르면 자르면... 그렇죠. 그래서 이 문장은 처음부터 우리는 파티를 하는 중이고... We are having a party. We are having a party. And? Eating cake. And eating cake. And eating cake. And eating cake. Eating cake. Okay. 그 다음 계속해서... 우리는 선물을 교환하는 중이야. 교환한다야. 교환하는 중이야. 여기 그렇게 쓰여있어요? 교환한다. 그래서 우리는 선물들도 교환합니다. We exchange presents too. 우리가 없는데. We exchange presents too. We exchange presents too. Present이야. Present이야. Present. 왜 present이야? 여러 사람이라서? 여러 사람이라서? 교환하려 그러면... 선물이 몇 개 있어야지 교환할 수 있어? 최소한? 최소한이야. 최소한 몇 개는 있어요? 두 개는 있어야지 교환할 수 있겠네. 다시 물어볼게. 왜 present가 아니고 왜 present야? 한 게 아니라서. 무슨 C인데 한 게 아니라서? 하나 C인데. 아 present가 하다 C야? present 뜻이 뭔데? 선물. 왜 조금 무슨 C야? 이름. 이름 C인데 그러시면 S를 붙이줘어. 그래서 이 문장이 뭐였더라? We are... 지금 되게 잘하고 있어. 왜 we are exchange가 아니고 왜 we exchange야? 왜 we exchange야? we exchange. we exchange. we exchange. we exchange. 여기 얘는 도대체 왜 있는 거지? we exchange. we exchange. 또 설명할게. 똑같은 설명. 네 번째. 해피해 뜻이 뭐에요? 행복하다. 네 행복하다. 네 행복하다. 그 다음에 내가 뭐 물어볼지 알지? 그치? 얘 뜻이 행복하는 걸 확인했으면 내가 뭐 물어봐요? 그 다음에? 행복하다. 왜 행복하다. 얘가 무슨 C인지부터 묻죠. 무슨 C야 이거? 어떤 C죠? 어떤 C죠? 그럼 어떤 C를 뭐로 만들어줘야돼? 파다 C. 파다 C로 만들어줘. 그러니까 행복하늘. 행복. 파다. 파다로 만들어주고 싶어. 어떠나 어떻다 하고 싶으면 그때 쓰는게 뭐라고? R가 뭔데? R가 뭔데? 내가 R라 그래요? B동서랑 요조. 그쵸? 나는 행복한다는 뭐야? 그녀는 행복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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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다시 뺐다가 다시 구와봐. 여기에 있는 얘들을 보고 뭐라 그래? 자 그러면 이거는 됐어. 그러면 왜 We are exchange가 아니고 왜 We are exchange지? 왜 We are exchange지? 행복하다는 행복하다는 말. 네? 네? We... 왜... 왜 We are exchange가 아니고 왜 We exchange지를 물었는데요? We exchange가 뭔 뜻이야? 선물을 좋아한다. We가 무슨 뜻인데? 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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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엑스체인지는 교환 교환이요? 교환하는이야? 교환하는 중이야? 뭐뭐 하다를 뭐뭐 하는 중은 ing 붙은거 아니야? 교환하다 그럼 무슨 c야? 그러니까 애가 필요 없다고 어? 오케이? 네 오케이 오케이 여기는 우리가 파티하는 중이다가 뭐 했어요? We are 세는 파티 파티 셀 수 있어 없어? 파티 뭐 한 번 파티 두 번 이렇게 못 세죠? 네 이거 외부로 봤는지 알죠? 그쵸? 그럼 우리는 파티를 하는 중이다 뭐예요? 아니 우리는 파티를 하는 중이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파티하는 중이에다가 뭐였어요? 우리는 파티하는 중이다 응 We are having a party 여기에 도대체 R가 왜 있어? 여기에 도대체 R가 왜 있어? 아니요 여기 R는 왜 있는거야? 또 갑자기 왜다 살았어? 사실 해부어 파티는 뭔 뜻이야? 파티 파티를 하는 중 아 이게 파티를 하는 중인이야? 응 파티를 한다 이거 무슨 시야? 하나 그러면 이게 뜻이 뭐죠? 파티한다 파티한다 근데 애가 우리는 파티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 파티하는 중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 파티하는 중인 그러면 파티하다를 뭐로 만들어 줘야 돼? 파티 하는 중인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러면 파티하다를 파티하는 중인으로 바꿔주고 싶으면 네 해빙이 되면 되죠 우리의 뜻은 파티하는 중인이다죠 그쵸? 내는 뭐 내야 이게 파티하는 중인이라면 얘 필요 없게 뭐? 파티하는 중이다야 이게 아니잖아 파티하는 중인이란 어떤 시니까 그래서 얘가 필요하다고 이번에는 나의 누이가 서핑하는 중인이다 뭐였어요 아까 My sister is surfing My sister is surfing 그럼 여기 도대체 Ease가 왜 있는거야 od surf의 뜻이 뭐고 surfing 한 난 surfing의 뜻을 안 물어봤어 surf의 뜻이 뭐고 surfing 하다라는 무슨 시인데 하다시인데 여기다 뭐 붙이면 ok 민준이 전번 시간 안했었지 오늘 해야돼 그래서 그러면 하자씨에 아이들 붙이면 무슨 뜻으로 바뀌었고 그래서 무슨 시댔꼬 어떤 시댔꼬 마이 시스터는 암만 길어봤자 그래서 여기에 마이 시스터 이제 서핑해서 서핑하는 중 이다가 된거라고요 여기도 똑같죠 나는 수영하는 중 이다가 뭐예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잘했습니다 전번보다 훨씬 더 많이 이해했고요 이제 왜 we are exchange가 아니고 왜 we exchange만 왜 we exchange라고 해야 되는지 다음 시간에 비슷한거 또 물어볼꺼야 그 다음에 왜 present가 아니고 왜 present 해야 되는지도 오늘 가주셨죠 다음 시간에 비슷한거 내가 얘기한 다음 시간은 언젠가는 또 물어볼꺼라는 얘기가 비슷한 얘기를 알겠습니까 우리는 저녁먹는 중 이다가 뭐였더라 왜 we are having a dinner가 아닌지 얘기해줬어 그치 왜 we are having dinner인지 왜 we are having... 알겠습니까 비슷한거 똑같은건 아니지만 비슷한거 다음 시간에 또 물어볼꺼야 알겠습니까 ёт ok 어머 mother mom ash nada э 감사합니다.